또 남편으로서 그리고 또 시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사위나 아들로서 너무나 그 역할을 좀 훌륭하게 소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더 많이 믿음직스러워졌고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저를 많이 웃게 해줬어요.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막 찍었거든요. 근데 그 한참 지나서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인생은 아름다운 라는 영화 보셨어요? 네네네네네네. 아이를 숨겨놓고 아버지가 그 코믹한 그런 어떤 연출을 하면서 여기가 소용소인 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. 그 사진을 보는데 되게 고마웠어요. 어떻게 웃겨지던가요? 막 이렇게 짝다리 짚던가요? 그 정글의 법칙 나가가지고 이상한 표정 같은 거 했잖아요. 막 손바닥을 부벼가면서 막 이상한 표정을 짓고 제 타이드를 신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. 그때는 진짜 너무 웃겨서 웃었는데 지금 봤더니 그 도로에게 너무 고마웠어요. 그 도로에게 너무 고마웠어요. 또 보호를 해주다 보면 두 분이 또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? 그... 넌 상수중이죠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들어보려면 방금 우리가 상수중입니다. 이현미 씨가 이렇게 상수적인 멘트를 하는 거는 누가 울면은 사실은 되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. 우리가 뭐 위로는 해야 되는데 그죠? 어떤 느낌인지 알죠? 알아요. 제가 뭐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위로를 한다지는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울고 오르면은... 나무 울리기는 많이 울렸는데... 선생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. 나무는 누가 아니고... 뭐 어떻게 해야 저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? 멈췄어요? 지금 밀어서 멈췄... 아주 위로의 최상급이죠? 최상급! 하이퀄리티! 우스그룹! 마음이 열이죠. 정말... 누구 못지않게 가족들 상심도 굉장히 크셨겠어요. 그럼요. 제가 보시다시피 성격이 약간... 뭐 이렇게 너무 좋은데도 아니에요. 이런 거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임신 당시에 괜히 배도 안 나왔는데 아 미치겠다. 시 부모님 나도 저 어머님 저거 먹고 싶어요. 막 이런... 너 소리를 너무 떨었어요. 그래서... 앞서 나왔어요. 앞서 나왔어요. 그렇다보니까 이제 기대도 또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... 석원 씨 집에서는 또 첫 손 주시고 하니까 네네. 얼마나 또 상심이 크셨겠어요. 근데... 그날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꺼내세요. 네네. 저 마음 안 좋을까봐... 어휴...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진짜...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. 결혼이라는 게... 좋은 가족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. 근데... 저는 진짜 너무... 네... 축복인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시민들 만났어요. 그렇죠. 네. 근데 또 아무리 부부사이라고 해도 평소에 전화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남편 정성원 씨가 네. 아내 백지영 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. 제보? 아 제보는 아니고 정말요? 카드요 카드. 아 카드? 네. 제가 읽어드릴게요. 아... 굉장히 예쁜 카드예요. 네. 네. 지영 씨. 사실 지영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. 누구보다도 당신이 가장 힘들었을 걸 알아. 많이 힘들었지.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아무렇지 않은 척.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밖에 없었어. 하지만 이번 일 이후에 우리 사이가 더 돈독해졌고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알게 돼서 감사해. 앞으로 이세를 갖게 되겠지만 딸이든 아들이든 누가 태어나도 우리 영원이랑 함께 있는 거야. 가만히 계세요. 오늘 하러 가시죠. 이거 진짜 석은 씨가 쓴 거예요? 이렇게 조리 있게 적었을 리가 없어요. 제가 편지를 몇 번 받아봤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조리하면